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알겠죠? 얼마나 많은 가수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존재였는지 이거 뭐야? 노래 나와요 꺼! 이걸 왜 틀어? 아니 이걸 왜 틀어요? 지금 이걸 왜 틀어요? 갑자기 약속도 안 하고 여러분, 저만 보세요! 듣지 마세요! 나 진짜 이거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고 이 노래를 불렀을 때 당시에 저도 그냥 불러보고 싶어가지고 불렀던 노래인데 이 노래를 자꾸 왜 틀어가지고 그러지 근데 이때 당시에 하니까 제일 힘든 노래를 했던 거였지만 이 노래는 되게 좋은 노래이긴 해요 곡을 제가 썼는데 노래를 이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이 노래를 그때 당시에 녹음실에서 힘들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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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는데 이 노래를 왜 틀 거야? 와, 나 진짜 이 노래를 저는 지금 안 듣고 있단 말이에요 아, 그리고 다음 곡은 뭐 불렀는데 그만 좀 하세요, 진짜! 또 뭐 있어요, 탈락된 곡? 아, 지금 땀날려고 그러다 아우, 지금 깜짝 놀랐네 네, 그... 이거랑 그리고 자이언티의 눈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 정말 좋아요 네, 제가 그 노래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한번 나중에 불러봐야지 생각을 했다가 아, 아쉽게 다음번에 아쉽게 다음번에 근데 이게 자이언티는 창법이 워낙 개성 있잖아요 근데 이거 눈이라는 곡 준희 씨가 부르면 어떻게 될지 저는 약간 상상이 안 되는데 이 노래는 오늘 못 듣는 거거든요, 아쉽게 이거 살짝 막 건반도 있으니까 저 가가지고 저 아쉽게 다음번에 Yep, 너무 잘 어욳게 아쉽게 다음번에 저도 곡을 밖을